첫번째입니다. 클래스는 하나의 클래스이죠. 하나의 클래스는 일부 명사들, 몇몇 명사들과 몇몇 동사들로 구성된 하나의 가족이에요. 가족이고, 이 명사들은 이 동사들하고만 어울리고, 이 동사들은 이 명사들하고만 어울려요. 그래서 이때 이 명사들을 우리가 필드, 프라플티, 혹은 어트리뷰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동사들을 우리가 펑션이라고 그러지 않고 메서드라고 구분해서 표현을 해요. 메서드도 그냥 펑션일 뿐입니다. 단지 어떤 묶여있는 어떤 어떤 명사들과 어울릴지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펑션들이에요. 사실상 모든 펑션들은 다 자기들과 어울릴 수 있는 명사들이 다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펑션과 메서드를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족, 다른 가족과 마찬가지로 칠드런을 가질 수가 있죠. 이 칠드런을 우리가 가지는 맥큰점, 이것을 이네리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칠드런들은 자신의 부모, 자기가 태어난 그 패밀리의 습관이에요. 패밀리, 클래스가 있죠. 이 클래스를 슈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이네리턴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특징들, 그러니까 동사들이죠. 동사들, 메소드들을 다 물려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사들과 동사들을 자식들은 다 쓸 수가 있다는 것. 이게 이네리턴스에요. 이네리턴스는 OP 언어의 특징입니다. 다음 6번을 볼까요? 파이썬은 다이나믹 타입의 랭기지, 그러니까 동적 타입의 랭기지 중 하나에요. 다이나믹 타입의 랭기지가 많아요. 자바스크립트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대표적인 다이나믹 타입인데, 이러한 언어들은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각 명사들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명사라고 아니면 인스턴스이거나, 베리어블이거나, 아규먼트거나, 파라미터거나 이런 경우잖아요. 얘네들은 다 그냥 베리어블입니다. 인스턴스도 베리어블이고, 아규먼트도 베리어블이에요. 베리어블을 어떤 상황에서는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아규먼트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앞에 올 경우에는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동사의 보호, 보호로 쓰일 때는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 쓰일 때는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리어블이 언제 어떤 장소에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좀 바꿔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 이것도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죠. 펑션과 메소드를 구분하는 필요도 딱히 없고, 인스턴스와 베리어블과 아규먼트를 구분할 필요도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구분을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런 결론입니다. 클래스는 하나의 펑션이고,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한 펑션입니다. 그게 클래스예요. 모든 인스턴스들은 클래스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리고 인스턴스는 베리어블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베리어블은 뭔가의 인스턴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베리어블은 반드시 데이터 타입을 가져요. 이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이게 바로 그냥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이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 타입은 needs a fixed amount of memory space. 어떤 정해진 메모리 공간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티저는 16비트가 필요하다. 캐릭터는 8비트가 필요하다. 뭐 스트링, 리스트 등등등등등 이렇게 어떤 고정된 데이터 타입이 그렇단 말이에요. 데이터 타입은 고정된 양의 메모리 공간을 필요하지만은 그렇지만 베리어블은 고정된 양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겠네요. 왜냐하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 딕시너리 같은 경우 힙에 저장되는 베리어블들은 그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리스트에 있다 합시다. 리스트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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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보트 있고, 또 트레인 있고 요란 리스트에 또 합시다. 리스트, 아이템이, 아이템이 세 개가 있는 리스트에요. 리스트 자체 얘를 베리어블, 우리가 A라고 하는 리스트 A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담았다고 가정합시다. 리스트 A라고 하는 베리어블 자체의 메모리 공간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카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 보트가 차지하는 공간, 트레인이 차지하는 공간은 고정돼요. 그렇잖아요. 8비트 같으면, 38, 24비트가 될 것이고 48, 32비트가 될 것이고 58, 40비트가 되죠. 그죠? 고정된 언제나 리스트 A는 전체 24 더하기 32 더하기 40만큼의 40비트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건 픽스드 마운트에요. 그죠? 정확하게 픽스드 마운트. 나중에 이 메모리 공간이 예를 들어서 에어플레인 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요런 타입의 데이터들은 다 힙의 드라이도 되죠. 그렇죠? 근데 카 자체 하나만 딱 떼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카 자체는, 카 자체 예를 들어서 카 1 해서 지네시스 지네시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때 얘는 스트링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데이터는 둘, 넷, 여섯, 일곱 개. 8, 7, 8이 56에서 56비트죠. 얘 56비트는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56비트이고 얘는 스택이 들어와요. 얘는 바뀔 수 없단 말이에요. 지네시스에다가 나중에 복수형으로 이렇게 바꿔준다. 혹은 여기다 1을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픽스드 어마운트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A라고 하는 리스트도 사실상 픽스드 어마운트, 고정된 메모리 공간을 이용하는 데이터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려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각각 베리어벌, 각 베리어벌 혹은 다른 말로 나온 명사들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x equal 1이다. 그러면 x는 뭐예요? 인티즈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인티즈 이렇게 지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데이터 타입이 되겠죠?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x가 만들어지는 클래스가 무엇인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파이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파이썬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일부 언어들은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 언어들은 또한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경우와 지정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게 되면 쓰기가 편리하죠. 파이썬 같은 경우 타이핑을 이렇게 안 해줘도 되잖아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쓰기가 편리한 반면에 에러 프로나입니다. 에러 프로나는 오류가,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문법들을 대략적으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빠진 것도 있긴 한데 스택과 힙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이 부분,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그리고 P4라고 들어보셨나요? P4, P4, 파이포라고도 부르고 P4라고 부르는데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개념과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라이퍼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리퍼라고도 표현해요.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이 개념들도 이것도 사실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는 우리가 예제를 좀 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펑션들이 실제 호출되는 순서와 실행되는 순서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스택과 힙에 대한 내용과 P4와 라이퍼 이 두 가지 개념은 나중에 추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설명드리냐니까 여기 있는 예제들 있잖아요. 12분부터 20분까지 쭉 예제들을 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죠.